다음은 어떤 집안의 ABOC 캐릭형과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써있고요. 유전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외엔 안 써있으니까 돌연변이만 신경 안 쓰면 되겠구나. ABOC 캐릭형은 어차피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지금 유전병 기억이 형질이 두 개 나와있으니까 ABOC과 같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상인데 다른 염색체에 있는지 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계도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과 4번의 혈액형 응집 반응이 나와있어요. 우선 요거에 집착하지 말고요. 밑에도 많은 내용이 써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유전병 기억은 T와 T스타에 의해 결정되고요. 우열관계는 분명합니다. 완전 우성이네요. T는 정상, T스타는 유전병 유전자입니다. 라고 써있고요. 그 밑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성원 1과 2는 각각 T와 T스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아 유전병이 반성 유전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1번과 2번을 봤더니 1번이 유전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면 한 가지만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은 유전병 유전자만 갖고 있어야 돼요. T스타, T스타.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정상표현형으로 나와있어요. 역시나 한 가지만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면 2번이 TT입니다. 그럼 자녀는 무조건 유전자형이 T스타, T이기 때문에 누가 우성이든 간에 자녀들의 표현형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이면. 근데 3번 자녀가 정상이고요. 4번 자녀가 유전병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반성 유전이야? 그럼 반성 유전이면 우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죠. 한 가지만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이 X 유전병 Y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써드릴게요. 2번이 X 정상, X 정상 한 가지만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딸은 3번이죠. 3번 딸은 아빠한테 X 유전병 엄마한테 X 정상을 받아서 이형 접합자인데 정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은 반성이고요.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인 반성, 열성 유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거를 또 풀어야 돼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구성원 2와 5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그랬습니다. 2와 5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혈액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혈액형을 찾아봐야 될 건데 우선은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1번이 A형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1번 적혈구에 응집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혈장에 베타 응집소가 있어요. 그럼 이제 3번, 4번을 한번 유추해 볼 건데 왜냐하면 이거 A가 플러스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3번의 혈장은 응집원 A랑 응집이 된 걸로 봐서 알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알파가 있는데 3번 적혈구가 베타와 응집이 안 된 걸로 봐서 응집원 B는 없습니다. 그러면 B가 없는데 알파가 있어요? 그럼 무슨 형이야? O형이에요. 3번이 O형입니다. 그래서 1번은 A, O지요. 되셨죠? 자, 그럼 3번은 O형이기 때문에 3번의 적혈구에는 어차피 응집원 A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집소하고도 응집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됐죠? 자, 3번과 5번이 모두 T스타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3번은 당연히 T스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X, T스타가 뭐였습니까? 유전병 유전자였잖아요. 1번이 X, T스타, Y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은 무조건 T스타가 있어요. 자, 5번은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5번의 아빠가 X, 아, 1번이 1번이 여자네요. 그럼 X, T스타, Y가 아니고 1번이 X, T스타, X, T스타네요. 그래서 얘가 T스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 5번의 아빠는 X, T스타, Y니까 당연히 5번도 T스타를 갖게 되죠.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자, 디귿 4번과 5번 사이에 I가 태어납니다. 그럼 우선 4번은 X, T스타, Y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X, T의 X, T스타입니다. 위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혈액형을 알아야 되는데 혈액형은 지금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4번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4번은 1번의 적혈구와 응집이 안 됐기 때문에 알파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적혈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베타와 응집이 됐으니까 응집원 B는 있습니다. 그죠? 그럼 4번은 응집원 B가 있는데 알파가 없어요. 그럼 B형은 아니고 그럼 응집원 B가 있으면 AB형이죠. 그래서 4번은 AB형 그럼 4번이 AB형이려면 당연히 B를 1에서는 못 받으니까 E가 B고 그래서 2번과 5번의 ABOC 혈액형 유전자형이 같기 때문에 5번도 B요. 자, 4번, 5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A형일 확률은 우선 A형일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병 기억인 아들일 확률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병 기억인 아들일 확률 그러면 요거는 딸들이니까 안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상 아들이니까 안되고 유전병 아들 4분의 1 그러면 16분의 1이니까 안되겠네요. 답은 니은 2번입니다. 1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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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부에서 4번의 1던